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 샌디에이고에서 간호사 김효은 씨가 안녕하세요. 요파씨를 만드는 여러분. 샌디에이고 사는 간호사 김효은입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은 코비드 때문에 난리임에도 제가 사는 지역과 제가 일하는 병원은 운 좋게 큰 난리 없이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필수 인력이라 그동안 일도 계속했고 음성 판정난 환자만 내시경을 해서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일했고 병원 서플라이 담당자의 능력으로 마스크나 가운 등이 넘치지는 않아도 모자라지 않게 잘 버티고 있었죠. 다행이네요. 미국은 꽤나 힘들었죠. 이것 때문에. 요즘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를 받고 대부분의 간호사나 의사들은 1차 백신 마치고 2차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작년 3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남편이 일하고 오면 애도 개도 만지지 말라고 난리치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남편은 괄호 같은 놈입니다. 괄호. 재택하며 게스트룸을 사무실로 쓰면서 일하는 게 지겨워 죽겠다더니 요즘 자꾸 운동한다고 나가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은 야외활동을 하고 싶어 하죠. 한계가 있으니까요. 분명 폭스뉴스에서 들었을 야외에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헐. 물론 지나가다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곳의 중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말을 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실내에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폭스뉴스는 그 말만 했을 수 있죠. 야외에서 안 써도 된대요. 그리고 또 밀집도에 관련돼서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아예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야외. 또 야외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까지 야외니까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롤라팔로자. 겁나 큰 콘서트. 그런데 오늘 저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한강을 달리시는 분이나 자전거 타는데 진짜 마스크는 확실하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는 의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자주 찾는 단골 식당하고 마찬가지로 김효은 씨는 신랑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폭스뉴스를 보는데 안 싸우나 봐요. 안 싸운다기보다. 이건 사랑의 결과예요. 이놈을 사연으로 써야겠다. 돌려야겠다. 조리를 돌려야겠다. 내 남편은 폭스뉴스러 온다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아 저희가 닭 잡는 칼이군요. 무엇을 잡든.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일을 가려고 준비하던 저는 찬장에 새로 산 감기시럽 5병이 있는 걸 보고 손님 방에서 일하다가 잠든 남편에게 어디 아프냐? 하고 소리칩니다. 남편. 안 아파. 하고 대답하길래. 아 우리 집 호더가 또 호딩을 시작했구나 했죠. 그런데 호더가 감기약을 모읍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집에 휴지, 페이퍼 타월, 스파게티 면, 시리얼, 참치캔, 믹스넛. 이게 그 마트 중독자에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죠. 믹스넛. 정말 안 사도 되는데. 비상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믹스넛이 필요한 비상시는 언제야? 아니 그런데 열량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양이 많고 진짜로 위기 상황에는 몇 알씩 나눠서 배급하는 거죠. 그리고 살림하는 입장에서 왜 믹스넛을 사는지 압니다. 왜요? 단일 견과류보다 쌉니다. 그렇죠. 싸고 짜죠. 짜고 달고 싸고. 쩔어 있죠. 그렇죠. 믹스넛 등등을 사다 날라서. 그래서 제가 캐시넛을 집을 때마다 항상 이를 안 담으면서 내가 이 정도는 번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옆에 없는 새끼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집에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이번엔 약인가 했죠. 다 좀 쟁여놓는 스타일이군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목요일 오후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는데 남편은 사무실 방에서 나오질 않기에 가보니 기침을 하는 겁니다. 당장 검사하라고 하니 알러지라고. 원래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리죠. 대책 없는 새끼. 알러지든 뭐든 집에 증상자가 있으면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어떻게 간호하냐. 해도 버티는데 애하피라 참았습니다. 그렇죠. 의료 노동자들은 굉장히 이런 것이 신경이 쓰이죠. 다행히 금요일을 쉬고 월요일 마틴 루터킹 데이까지 쭉 쉬길래. 아 마틴 루터킹 데이 연휴였군요. 어찌어찌 잘 달래서 검사를 받게 하려 했는데 남편은 금요일 아침에 많이 아픈지 지발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에 갔고. 아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는 샌디에이구도 퍼져 있군요. 그렇군요. 토요일 아침 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메아리처럼 울리죠. 대책 없는 새끼. 새끼 새끼 새끼. 급히 아들과 저도 테스트를 받고 목요일에 저와 같이 일했던 테크니션과 의사 간호사 매니저 그리고 그날 이야기했던 간호사들에게 남편 양성이라 나도 테스트 받았다고 아직 결과 안 나왔지만 다들 검사 받으라고 미안하다고 텍스트를 하고 아들의 버블 플레이 그룹 친구 두 명과 버블 플레이 그룹이 있죠. 그게 뭐 어떤. 이게 동선을 짜놓고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 집들 사이에서 함께 만나기로 한 커뮤니티. 그거의 어떤 애칭이 버블 플레이에요? 말 그대로 놀이터 동네 친구라는 어떤. 버블이란 은유적인 친구. 머물러 있는 일정한 공간 넓이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뜻하잖아요. 그 안에 가상의 버블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미국 수표현이죠. 그래요.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비누방울 친구라는 것인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는 것이 버블이라는 것은. 아니면 이 동네 부동산이 겁나 오르군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 대신 양육자들이 모여서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고. 애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놀이터에서 그냥 놀라고 하고. 이 버블 플레이 그룹에 대해서도 웃긴 일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 미국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보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신기하네요. 친구 두 명과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 괜찮을 듯하지만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알렸습니다. 참 이게 죄인도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주도 면밀하게 해결하고 계세요. 검사 받으라고 말할 때 쏘리라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아들과 저도 목이 간질간질 하길래 결과를 대충 예상했고. 토요일 아침에 양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루파씨 최초로 양성 확진을 받은 분의 사연이 왔네요. 이게 복합적인 것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러면 아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전날 연락했던 모든 이들에게 양성임을 알리고 그저 이거 해야죠. 일단 집 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를 돌린 후. 냉장고 찬장을 정리해서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아 땡존이죠. 아 땡존. 홀푸드 딜리버리를 잔뜩 오더하고. 아이 피아노와 플룻 레슨을 캔슬하고. 그렇죠. 사교육 다 아웃입니다. 미로같이 어려운 HR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코로나19로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학병원 직원용 서류를 다운받아. 친구 간호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영원히 못 찾았을 빈칸을 채우고. 여기도 이런 문서가 힘들군요. 공문서가. 한국보다 훨씬 힘들 겁니다. 이게 한국에 쓰는 분들과 미국에 쓰는 분들이 달라서 비교를 못하지만. 비교를 1대1로 해보면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공인인증서가 여기도 있나요? 공인인증서 빼고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올해 지금 직장인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연말정산 하셨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쉬워져서? 네. 이게 없어져서. 저 뭐냐. 공인인증서 없어져서. 빈칸을 채우고 아들이 다운받아준 서류 앱으로 매니저에게 이메일과 텍스트를 보내고 나니 힘이 든 건지 아픈 건지 하여튼 지친 몸으로 토요일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에 안타까운 점은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굉장히 준비하거나 해결해야 될, 격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일요일, 월요일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가래를 뱉으면 매우 thick하고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기에 모트린, 아스피린, 베나드릴, 거담제, 소화제 등등을 믹스해서 친구들에게 먹이고 저도 먹고. 식구들에게. 아, 식구들에게 먹이고 저도 먹고. 지금 격리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는 없습니다. 대충 버틸만 했습니다. 화요일은 목도 덜 아프고 약을 줄여도 괜찮더군요. 공휴일이 끝나자마자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건과에 전화가 와서 아직 많이 아픈지 접촉했던 사람 장소들을 조사했고 어린이과에서 아들 상태를 확인했으며 일하는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매니저 등등에게서 전화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100번 하고 겨우 풀려났고 밀려드는 이메일은 나중에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관련한 업무를 안 하시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한 의료진들이 무얼 하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됐어요, 김용훈 씨가. 수요일이 되니 잠만 많이 자던 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닌텐도를 6시간 붙들고 있길래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 피아노 연습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며 기침을 짜내는 것이 이제는 애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단연간의 경험! 어린이가 급 회복하는 것과 달리 목이 나아진 후 콧물 재채기 두통이 어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몸을 전국 투어하는 스타일인 듯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아 일주일밖에 안 되셨군요. 계속 콧물이 흐르긴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는 걱정 안 할까봐 얘기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고 걱정 안 할까봐... 슬프서 걱정 안 했... 그러니? 어쩌라고? 한국에 계신 엄마는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 걱정하시겠죠. 여동생에게 혹시나에 알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중전마마 문안 옆집듯 눈뜨면 카톡, 눈감기 전 카톡을 해주고 친구들도 필요한 거 없냐고 문 앞에 떨궈준다 하는데 거대 악덕기업 아땡존 덕에 불편한가 없네요.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 대기업들이 겁나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식재료 및 식품 완제품들 메뉴를 팔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건 알지 않습니까? 1층 노동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가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자영업자 지원해 준다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 났던데 실제로는 내가 다칠 걸 자영업자들이 다쳐준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에서 계신 분들은 올해 보너스들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살 수 없거든요. 여기서. 김용은 씨도 그렇고. 다만 우리 개님이 엄마랑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없었기에 보통 쉬는 날은 여행을 가거나 하이킹을 하며 산으로 늘러 바다로 다니기에. 그렇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땅 넓은 나라의 개들은 또 이게 좋습니다. 차고 앞에서 안 나가? 하며 죽치고 단식 투쟁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을 모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개들은. 그래서 내 뒤로 이렇게 섰을 때 개가 뭐가 무서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몰려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새끼 다 어디로 데려가지? 이러면서 개가 툭툭 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개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단식 투쟁을 실제로 하나요? 개들이? 미쳤어요? 그걸 참 알 거예요. 어디서 주워 먹고. 몰래 먹고. 굽는 척을 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인 남편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확진을 당한 사람을 낙인을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우한의 박쥐한테도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꼭 우한의 박쥐한테도 하면 시작한 건 아닐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도 가여운 존재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인 남편은 바이러스 인큐베이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나 때문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오면 또 좀 달라지죠. 어떤 가여움이. 캥기는 게 있는지 사무실 방에서 잘 안 나오네요. 일주일 잘 버텼고 앞으로 며칠도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다들 안전수칙 잘 지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집에 해열제, 알러지약, 소화제, 거담제 등등 비치해 두시고 우리 가족처럼 아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총총 샌디에이고에서 김효은 드림. 그런데 김효은 씨는 워낙 간호사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당황하지 않고 지켜보는 그거에 굉장히 능하신 것 같아서 의료진이시라 의연하게 대처하셨는데 우연하네요. 프로토콜도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처신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거예요. 김효은 씨는. 아무튼 대단합니다. PS. 소심한 관종인지라 이 모든 것을 제 페북에 병상일기로 남기고 싶지만 차진 얼스가 패치니라. 아, 수간호사님이. 네. 바보죠. 누가 회사 사람이랑 여기 보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페북에 뭘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쓰시면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페북에 남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욕하신 남편은 안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방에서 안 나오셨는데 궁금한 게 과연 믹스너츠는 그 방에 있었는지. 그렇죠. 특성상 집은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면 반대로 믹스너츠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자, 네가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아카데미아만 들어있는 병. 이런 거는 이제 아드님들이고. 방에서 안 나오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아땡전으로 뭐가 온지 모르니까. 계속 믹스너츠만. 올드보이처럼. 군만두처럼 계속 넣어줘. 지금 아마존이 안 온다. 믹스너츠만 먹어라. 장애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똥을 싸죠. 자, 북미의 사연들을 접했고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